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제6시로부터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되더니 제9시 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러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짜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짜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림받을 때에 버림을 받는다는 것은 슬픈 일 중에 슬픈 일입니다 버림을 받아 보았습니까? 직장에서 감은 대상이 되어 물러나는 쓰라린 경험을 해 보았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버리고 떠나가는 쓰라린 경험을 해 보았습니까? 사랑하는 자가 죽었다는 비보를 받고 어떠했습니까? 배신당하고 버림받는다는 것은 고통과 아픔 어떻게 표현할지 내가 알고 있는 단어로는 부족하여 표현할 수 없습니다 배신과 배반 배신을 당해 보았습니까? 배반을 당해 보았습니까? 배신과 배반을 당한 그 슬픔 슬퍼하지 않을 사람 없습니다 배반이란 말은 신의를 버리고 등지고 돌아서는 일을 배반이라고 합니다 신의를 버리고 떠나버리는 일에 모두 슬퍼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우메를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 사건이 창식의 14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배반하는 그 일로 인해서 제14년의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의 조카롯이 잡혀가게 되고 아브라함은 그를 구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군사를 동원하여서 싸워 조카롯을 찾아오는 일이 생겼습니다 누가 배반하였던 간에 배반하고 배신한 결과는 엄청난 비극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버림을 당하였다는 것은 더 말할 나위 없는 슬픈 일입니다 버림은 쓰지 못할 것을 내던지는 것이며 보지 않고 모든 것을 모른지 않은 일을 말하고 쓰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는 것을 배반하고 버린다 배신한다 등으로 읽어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형의 눈을 피하여서 도망할 때에 한 곳에서 잠을 자게 되다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하며 기도하였던 그곳 단을 쌓았던 그곳 이름을 베젤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베젤로 가서 단을 쌓으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고 가기 전에 집 식구들에게 당부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하고 의복을 받고 입어라 창세기 35장 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방신은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엘이 아버지 집에서 몰래 가지고 온 것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버리라고 합니다 라엘이 이것을 가지고 온 것은 친정집에서 섬기던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라엘은 아버지가 이것을 찾아 가지려고 찾으려고 왔을 때 목숨을 걸고 감춘 일을 우리는 성경기록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버리라는 남편의 말에 무척 놀랐을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던 마음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하며 의복을 바꾸라는 것은 우상을 섬기면서 단장 용품을 옷에 달고 화려하게 꾸미던 것을 모두 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섬기던 것을 버리고 개종하는 일에는 상당한 인내와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추리굽한 백성이 신해산을 떠나라는 명을 받고 단장품을 버린 것 같이 말입니다 추리굽기 33장 1절에서 6절의 기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쓸모없는 것이었으며 모두 버려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신 일도 있었습니다 여와를 청정하지 아니하는 백성을 버리셨던 일말입니다 그런저 너희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지저 구하지 말라 내게 강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서 7장 16절 말씀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고 했을까 그들을 위하여 부르지고 구하지 말라고 했을까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렇게 버리실 때가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예레미야서 14장 11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당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적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추리국기 33장 3절 말씀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고 했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위하여 간과하지 말라고 했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빌지 말라고 했을까 왜 그랬을까 깊이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이 곧은 백성을 사랑하셨기에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겠다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대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냐고 하나님 이방신을 섬기고 그런다면 진멸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목이 곧은 백성 즉 다른 말을 하면 교만한 백성이라 이 말입니다 요즘 우리가 하는 말이 목에 기부세했냐 뻣뻣한 사람을 말하죠 교만한 사람을 말을 해서 목이 곧다 기부세했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즉각 처벌하신다고 한다면 한 사람인들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즉시 처벌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셔 싸운 적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소서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추리국기 33장 12절 13절 말씀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이끌어 달라고 간구합니다 모세 그 항변에 하나님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쉬게 하리라 추리국기 33장 14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가지 않겠다고 하시던 그 하나님은 모세 그 항변 기도에 하나님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생각없이 말씀하시는 분같이 보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저렇게 행동하고 변덕이 많으신 하나님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건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니까 민숙이 23장 19절 말씀이었습니다 너희가 내 재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말락에서 1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재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과 백성들의 죄를 보시고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고 하시면서 죄악이 가득한 제사장과 백성 버리시는 순간을 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못하면 이렇게 버림을 받습니다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보리는 예수 그리스가 죽고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곳입니다 갈보리는 예수가 죽으시고 구원이 탄생한 곳입니다 갈보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기도하시고 폭도들의 저주와 악담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갈보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버림을 당한 곳이지만 나는 환영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갈보리는 영원한 소망이 있는 곳입니다 갈보리는 치욕과 저주가 있던 곳입니다 갈보리는 세상에서 가장 극혐이 이루어진 현장이었습니다 십자가 형극의 고통 중에 들려오는 신음소리에 온 군정은 두름을 떨었고 비참하게 죽어가던 자의 절규는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버림을 받기 전에 호산나 찬송으로 무리들의 호의를 받으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던 예수님이었습니다 호산나 찬송을 외치던 무리들이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치는 소리로 가득하였습니다 무리는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민족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예수님이었습니다 로마의 총독 빌라도는 채찍으로 때려서 놓겠다고 하였지만 군정은 십자가에 못 박기를 요청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26절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20절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25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는 예수를 유대 통치자 헤르드에게로 이송하였습니다 군중은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흥분하며 소리지르며 극악한 살인자 바나바를 풀어달라고 외쳤습니다 빌라도는 채찍질하여 때려서 놓겠다고 제안하였지만 군중은 냉정하였습니다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요구하였습니다 빌라도는 군중에게 십자가에 못 박기를 거두어 드리기를 여러 차례 요구하였지만 계속 묵살당하였습니다 빌라도는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으며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하며 예수의 무죄를 선언하였습니다 이렇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무죄하다라고 선언하였지만 아무 효력 없었습니다 손을 씻는다고 양심을 씻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이때 백성들이 그 피를 우리 왕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외친 그 결과 혓틀러의 유대인 대학살 사건처럼 피를 보게 된 것은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배신과 버림의 결과는 엄청난 비극을 가져왔습니다 마침내 지도자들은 유대 지도자들은 가이사에게 호소하겠다고 위협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종독의 지위를 위탈하게 한 것입니다 손을 씻는다고 양심을 씻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손을 씻는다고 양심을 씻을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결국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었습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저희 뜻대로 하게 하니라 누가 보금 23장 25절 말씀이었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에게 채찍질하여 때려서 놓겠다고 하였는데 그 채찍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채찍은 큰 형벌 이전에 행하는 것입니다 채찍은 여러 갈래의 가죽근 끝에 납땅이가 날카롭게 금속 등이 달려 있습니다 범죄자의 허리까지 옷을 벗기고 기둥에 메어 구부러진 채 등의 살이 터지도록 채찍질하는 것입니다 이때 죽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영화 The Passion of the Christ 이 영화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너무나 잔인한 모습들이 많이 나오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모습을 한 번쯤 보시기를 권합니다 필자가 권합니다 이 영화는 너무나 잔인해서 보는 사람에게 그 끔찍한 장면이 나오면 눈을 가리라 그리고 고개를 숙여라 그러면서 극장에 들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영화를 감상할 때에 오히려 그 장면에서 나 때문에 예수님이 저렇게 매를 맞으셨구나 나 때문에 저 예수 그리스도가 무죄한 예수 그리스도가 저렇게 고난을 받으셨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깊이 예수님을 더 쳐다보라고 말을 했습니다 3년 동안 가르침을 받은 한 제자가 스승을 배신하고 은 30에 팔아 버리는 일이 생겼으며 생명을 담보로 한 베드로의 고백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일이 세 번씩이나 있었습니다 사도 유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십자가 현장에는 그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도 유한만이 유일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받을 때에 어려움에 직면하였을 때에 나를 버리고 도망가는 자가 있다면 그것도 가장 가까이 있던 자들이 나를 버리고 가버렸다면 그 배신감은 어떠하겠느냐 말입니다 3년 동안 가르쳤지만 3년 동안 함께 있었지만 나를 팔고 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나를 둬두고 저 멀리 달아나 버리는 자가 있는가 하면 수제자 베드로까지 나 그 사람 모른다고 조저하며 맹세하며 부인하던 그 일들 예수님의 심정 속에 크나큰 슬픔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죽음을 기다리는 사도 바울의 사역 말기에 몇몇 사람들이 도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대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으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디모데 후서 4장 10절 11절 말씀을 봅니다 바울에게도 바울을 버리고 떠나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주위에서 여러분을 버리고 떠나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 어려움을 그 배신감을 느끼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곁에서 함께 고통을 나누는 자가 있는 것은 크나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잠은 17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할 때를 위하여 낫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끊어지지 아니하는 친구의 사랑 나의 친구 대신 예수 크리스도를 버리지 않는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위급한 일을 당할 때에 그 친구 곁에 있어야 하는 것이 진정한 친구입니다 베드로는 목숨을 다하여 예수 크리스도를 따르겠다고 각오하였지만 결국 세 번씩이나 부인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 37절 38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마 역시 예수님과 함께 죽으려 가자고 하였지만은 그도 역시 후일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일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5절 16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에 처한 예수님 곁에 마땅히 함께 있어야 할 그의 제자들은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던 제자 요한은 예수님의 곁에 있었습니다 십자가 앞에 왔습니다 많은 머리가 옹호하고 있었던 따랐던 그 일들 찬양하는 그 소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어려움에 동참하는 그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요한복음 8장 42절 말씀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대로 오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던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죄책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여서 53장 5절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역사하십니다 그분이 사용하시고 그분의 귀한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삶을 투자하시고 그 일에 동반되는 인물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